오 이제 해도 난다 일본 골프는 태어나서 처음인데 코마시 씨가 신안동에 오픈했던 코스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한일전 고등학교 학생들 대회를 했다고 해요 의미가 있는 코스죠 정말 골프장 코스도 좋고 깔끔하고 그린 스피드 지금 한 3.0 정도 되거든요 뭐야 아무 일도 없었어 단발에 옥션 복잡했다 빨리하나 빨리 쳐 초초 수비맛에 오갱키 댄스 오갱키 댄스 Trojan 코스 거기에 왔어 personal Mend線 해외 여행 오늘의 집행위는 처음으로 사람들이 오갱키 안녕하세요. 유튜브 출연 괜찮으신가요? 코마씨씨는 얼마나 명문인가요? 중상 정도 된 것 같아요. 오랜만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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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서연아는 연습했어? 안했지. 연습 얼마나 하셨죠? 김계슬양? 저번주에 한 번 했습니다. 저랑이요? 네. 끝이에요? 저도 바빴어요. 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정영영 프로님. 저는 늘 하죠. 님 말고요. 박서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내놓은 자신입니다. 내놓은 자신. 골프는 뭐다? 자신감. 헤들러 헤들러. 벚꽃 많이 폈다. 오삭가서. 오삭가서 이렇게 받았어. 아 그러네. 진짜 벚꽃 많이 폈다. 너무 예쁘다. 고마. 도착을 했습니다. 코스 겁나 좁아. 예뻐 예뻐 좋아. 대통령 골프 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오 최고야 최고야 와 되게 고풍스럽다 도착 나 스토킹 하나 사시나 해야겠는데 추운데 뒤에 이렇게 신안동 오픈을 했다고 걸려있고요 김프로 이름? 네 김프로님이에요? 네 안녕하세요 보여주세요 아 스콜 카드가 이 안에 있구나 따따따따 스콜 카드 빼봐 뒤엔 어떻게 돼있어 그냥 수첩이구나 나중에 카트에 있나 보다 카트가 이쁘다 아 그거 엄청 작지 않아? 작지 뭔가 그리고 뭐 탁키로 여러분 너무 구식이야 되게 예쁘다 응 연수장 있대 고고고자이마스 아 이게 프로샵이랑 카트하우스랑 연결이 되어있고 공 많이 팔고 워티도 파네 와 진짜 언니 도라에몽 그립 있어 어 겁나 귀여워 도라에몽 맞지? 맞아 그건 용도가 없지 그립 그립 퍼터 그립 퍼터 그립 와 이게 뭔데 이뻐? 왜 이렇게 이쁜거야? 뭐야 이거 코마크 아크야? 이 반찬가게 뭐여 진짜? 내 소랑은 2층 물티슈 사쿠라 와 사쿠라 모자를 벗어야 된다고 아 그래? 와 아 아 수수 아 아 아 아 아 우리 선생님 제가 고기를 힐링 해가지고 드릴게요 최고예요 오늘 결빡치 물이 나올 테니까 드시고 힘내세요 응 응 이거 너 먹어 봐봐 계란 노름도 있는 데다가 응 우니 간장 야 우니 간장 난리나 아니야? 아니야 진짜 맛있어 우니 간장 진짜 예쁘다 좋아 현아 굿샷 좋아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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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너무 좋아 날씨 너무 좋아 소연이 오늘 제일 베스트 반팔 입고 나는 좋아 그니까 모자는요? 테일러메이드 테일러메이드 골프는 뭐다? 테일러메이드다 너무 예쁘다 아 여기 생각보다 우측이 넓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측을 보면 안 되지 너무 우측을 보면 안 되지 괜찮아 굿샷 굿샷 나이스 나이스 아까처럼 갔으면 저 언덕으로 동산이 보여줘 김개슬 골프채 누워 올라가지 않게 나이스 동산을 넘어갔어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언니 우리 같은 데로 갔다 또? 또 같은 데로 갔다 여기는 카트가 있고 캐디님도 있는데 캐디는 멤버 위주로 배치가 돼서 못 쓸 수도 있어요 캐디 없이 라운드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친구들한테 다 칭찬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 아 이 왼쪽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른쪽이 훨씬 나왔네요 130인데 러프에 약간 옆바람이 부니까 자 7번을 다 치는 거요 밀고 나갔다 짧았습니다 불샷 이게 좋다 언니 아 여기 맞바람성이 좀 있어 어 아니 거리는 100밖에 안 돼서 아씨 나도 무시했거든 어 거리도 왔습니다 넉넉히 그건 쳐는데 아리라톱 네 에잇 살면서 일본을 처음 와봤는데 아 아예 일본은 처음 아예 일본 처음 와봤는데 골프도 처음인데 어 일본에서 골프만 치고 싶어요 비가 올까봐 너무 많이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날씨 최고고 팟 세이브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날릴게요 날릴게요 태현아 여기 안굴란다 아 그래? 어 조금 오르막이 돼 나갔다 갔다 나이스 응 너무 예쁘다 자 짠 짠 짠 나이스 오 우와 오 가리 같다 오 여기 너무 잘한다 나이스 예스 오 오 거리감 좋아 나이스 오 약간 뗈다 아까비 아까비 오 오케이 에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잉 아 그림 빨라가지고 저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뭐야 아 재빠른데 재빨라 재빨라 나인홀이 끝났어요 근데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기는 나인턴하고 식사를 하는게 무조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우리 지금 동코스 찼잖아 응 지금 저희가 8시 반 티옵을 했는데 11시입니다 우리 2시간 반 걸렸어 네 11시 55분에 서코스로 간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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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점심을 먹으러 테이크 오프 해 아 오케이 아 여자는 모자 안 벗어도 된대 아 그래 뭐 있어 메뉴 봐봐 곰탕이 너무 맛있더라고 아침에 오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오케이 혜연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응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응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맛있겠다 짠 맛있 어때요 맛있겠어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왼쪽 괜찮아? 저희 공은 잘 안 죽어요. 아 근데 한 시간 쉬니까 굉장히 루즈하네. 한 번만 더 해볼까? 숙여서 밑으로 띨자 돌면서 위로 올라가잖아. 여기야. 여기야. 오우 괜찮아. 잘 갔다. 괜찮아 괜찮아. 잘 갔다 언니. 아 나 저쪽으로 갈 것 같은데? 아니야 노란색 핀 보고 쳐. 우린 세트니까. 우린 세트잖아. 언니랑 나랑 세트야. 잠깐만. 호리를 구워 잡는 건 뭐야? 아유 서연아. 칼로 하지 말고. 일단 가서 칩시다. 가자. 하나 더 칠래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가자 가자 가자. 그냥 넘어가라. 가라. 어 넘어간다. 가라. 인생 두 번째 라운딩을 일본 와서 치고 있는 초후화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김윤정선생. 김윤정선생 과연 그녀는 디봇을 내기에 성공할 것인가? 치긴 했어 나. 엉쩍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공입니다. 넘어가긴 했어요. 펑크 오른쪽. 네 고맙습니다. 뚫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. 아 그럼 그럼. 환승의 콤비 정영인과 박서연. 아하 뜨지 않았어요. 이 언니 술 취한 것 같아요. 나 진짜 너무 힘들어. 취한 거에요? 취한 것 같아요. 나는 알코올 프리 군부치에. 아 지금 만취 상태이신가요? 예 그렇습니다. 얼마나 드셨죠? 1,000더. 맞다. 다리에 힘 줘. 힘 줘. 비 캐풀. 오케이. 오케이. 아 힘들어. 아 취한 것 같아 정말. 알았어. 머리 흔들지마. 나쁘지 않지만 좋지도 않아. 그러니까. 기분 나쁜 상. 아 기분 나빠. 기분 나쁜 걸 온몸으로 표현해주세요. 김개슬양. 명성에 맞게 오른쪽에서 웨지샷을 치고 있습니다. 언니 공 더 오른발에 놔. 됐어? 응. 뒤로 물러나지 않게. 왼발에 딱 붙어서. 끝까지 휘둘러. 어우 잘했네. 떴다. 나이스 잇. 오늘 온갖 벙커에 들어가고 있는. 김윤정양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잘했네. 어떤 것 치냐. 나이가 슬. 오우. 여기 보니까 천천히 보긴 한다. 슬라이스 생각보다 있구나. 많이 있나 봐. 치기도 약간 우측 쳤어. 아 이게 팽팽한 땅이 아니구나. 팽팽한 땅이야? 평평. 평평. 표준어로 정정할게요. 평평. 나는 서울 사람. 나이스. 봐봐 어머 너무 커 스윙이 왼팔 언니 몸에 바짝 붙여 끝나고 나서도 붙은 채 그렇지 눕지 말고 공 더 오른발 나쁘지 않아 나이스 나이스 거기 슬라이스 라이였어 언니 슬라이스 라이였어 슬라이스가 우측으로 가는 거잖아 그리고 페이스를 퍼프가 이렇게 벌어오면 우리가 안 되네 죄송합니다 그렇지 나 갈까? 아니 아니 마무리 귀로 한 번 더 해봐 언니 귀로 들을게가 무슨 뜻이야? 귀로 들어가는 땡그런 소리를 귀로 듣고 시선은 보지 말라는 거야 가자 140은 되겠는데 예스 와우 왼어깨를 겁나 내리고 휘둘러 그렇지 오늘 중 가장 괜찮게 나간 거 같아 벙커야 나이스 벙커 언니 오잘샷 오잘샷은 뭐야? 오늘 잘 쏜샷 오잘샷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땡큐 나이스 와라와라와라 여기 내리막이 심해서 올 것 같은데 나이스 와라와라 와라와라 언니한테 오르막이 심해 넣으면 보기 약간 강하죠 어디를 보셨어요? 화난 건 아니죠? 네 저거 노력해서 넣으면 더블 보기 방향을 잘 봐봐 고마워요 선생님 저거 넣으면 돼 짧아 짧아 오르막인데 거기서 그래 아까 내 오르막을 했는데 영현 언니 할 때 저는 바보야 빠가야루 기회를 놓쳤어 응 잠깐만 좀 멀리서 길게 잡아 손목을 낮춰 앞코 약간 들리게 그렇지 헉 왜 이렇게 세게 들었어 언니? 발까지만 들어야 돼 똑같이 한 번 더 해봐 아니야 어드레스는 내가 알려준대로 좀 멀리서서 안쪽이 들리지 않게 남아요 왜 이렇게 힘이 쎘어요 그냥 가버려 시간대 나도 쳐다 보이고 싶어 작게 작게 본대로 잘 갔어요 왜 날 찌러봐 어 어 서연 언니까지만 하고 네 저 이거 파 했어요 사실 네 별로 관심들 없이 아니 아니요 그대로 나이스 인 리얼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벚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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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코마시 씨는 나라 지역에 있어서 오사카 시내보다는 사쿠라가 좀 늦게 핍니다 그래도 벚꽃이 좀 폈어요 배치고 3번 홀로 갑니다 와 여기 또 넓다 나무도 엄청 많아 어 여기 예쁘네 그래도 여기 내리막인데 이 정도면 좀 짧은 홀에 속합니다 이 정도면 좀 짧은 홀에 속합니다 발음 엄청 준다 굿샷 스바라시 오 굿샷 와 안 빠졌을 거야 좋을 거야 나이스 노노노 어 안 빠졌어 예스 나도 해 잘했어 어 배꼽은 안 돼요?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세연아 줄어들지마 어 간격 유지하고 치자 우리 알았어 하늘 높이 망했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내려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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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이스 라이였는데 우드를 쳐서 약간 열릴 줄 알았는데 열리지 않았어요 됐어 언니 나무 귀엽다 언니 나무 귀엽다 여기가 진짜 진짜이다 완전 질다 약간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너무 질어 올라가 아 짭다 멋지게 찍어주고 있네 오우 샤아 좋아좋아 어 다리 질렀어 아니아니아니 그냥 강경 유지하고만 치자 다른 거 하려니까 안된다 더 좋은게 무너진다 시작 언니야 왼발바닥에 힘 딱 주고 밀지말고 팔 때려 오우 잘했어 오우 제일 괜찮았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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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짧은 공 여기 있습니다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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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 여기가 사채 첫번째 너무 어려울 것 같아. 코트 힘 조절 어려워. 자 이렇게 후반 세 호를 받는데요. 코마시 씨 너무 좋죠? 너무 좋아요. 아 무슨 그늘집이 이렇게 예뻐? 파랗게 하늘도. 토요일에 왼쪽, 어 왼쪽으로 가시고. 물 마실까? 오아여고자이마스. 아. 원, 비루? 비루? 아, 네임. 아. 워터 구다사이. 그 워터. 어. 어. 미즈. 아. 미즈. 아. 너무 예쁜. 후반에. 7번 홀? 굿샷. 언니 너무 보수적으로 친 거 아냐? 어 아니네 좋네. 굿샷. 너무 잘 쳤는데? 뭐 나이스 샷. 김치. 하루에. 그 이낙은field. 첫번째. 두 손에. 호수. 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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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주워서 프로님들인데 가서 볼거에요? 오렌지 보루 박수영상 됐네 박수영상 볼 박수영상 볼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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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짧으면 안돼 굿샷 굿샷 아리가뚜고잘 맛있다 뭐야 저 몽몽이 아까 개야 아 귀여워 나마에와 시로데즈까? 시로 시로 우리집 고양이도 시로인데 그니까 언니사모 카와이데 그샷의 비결이 뭔가요? 해프로님이야 언니 여기 이쁘다 하나 둘 셋 사진 찍는거야? 어 가와이데스 가와이데스 내꺼 저거인가? 저거? 저 앞에 꺼 해 뚜 이씨 소리 뭐야 도라이세요? 보여주세요 프로님 여기 이거 세컨이야? 아니야 나무 맞았어 아 나무 맞았어 와 나이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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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님 파 세이브 잘 할 수 있으시겠죠? 그럼요 아 오케이 갑시다 한 다리 오 잘했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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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해프로에 잘 쳤는데 아쉽게 펑커 지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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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세요 야야하 굴러 굴러 온다 온다 안 온다 Lukaku 됐어 은근히 여기 진짜 많다니까 응 어려워요 어 장난아니 반했어! 오오오 박서현 아 진짜 재능재능 오오 남의 나이 막 밟으시면 안되죠 아니 마크를 아니 마크를 비우지 어 그렇지 구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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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잘하셨습니다 여기 어려워요 좋아좋아좋아 그러니까 언니 착한일 하고 살아야돼 마우 아리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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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르르 고경부모님 화나시면 안됩니다 울지마 여기서 나 이거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못 넣으면 골프 접어야지 아 그런건 없어 그래 힙업 언니야 다시 나이스인 그래 넣었으면 됐지 자 집중 챔피언펫 누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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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헤드 옆에서 아니야 아니야 다시 다시 마무리 마무리 가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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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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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